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리티우먼 블랙맘바 99입니다. 블랙맘바 99편은 총 5편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영상은 세번째 시간입니다. 그녀는 승마를 취미생활로 하고 있으며 8월 13일에 말 위에서 승마를 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8월 9일에는 말과 함께 교감을 나누는 동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8월 1일에는 말과 함께 장애물을 넘는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모델링을 하여 본인의 소셜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걸 즐겨합니다. 7월 26일 뱀문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게시하였으며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3,918명이 좋아요를 주었습니다. 7월 24일에는 지하주차장을 무대삼아 무대삼아 섹시하고도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고 론웨이 하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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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